음악 제약바이오업계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즘 의약품 관련 데이터 조작 파문으로 시끄럽습니다. 의약품 데이터 관리는 우리가 먹는 약의 품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삼성바이오 간부들이 의약품 데이터를 의미로 바꾼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결국 담당 간부들이 보호직에서 해임됐고 총괄 임원은 퇴사까지 했는데요. 식품의약품 당국이 현재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단독 취재한 박규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약품 관련된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바꾼 사실이 내부 조사한 결과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바이오 연구개발 조직 중에 엠셋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조직의 일부 직원이 시험 등의 과정에서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를 유효한 데이터로 바꾼 것으로 알려집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1이라는 데이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시험 결과 1이 나오자 0이라는 숫자로 서로의 위치값을 바꾸는 데이터 위치 변환을 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보직 해임을 받은 간부들 같은 경우에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꿨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데이터 위반 종류 중에서 가장 나쁜 케이스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데이터를 바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데이터 조작 방지 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로그인할 때 관련 계정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박 기자, 데이터를 임의로 바꿨다. 잘못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큰 잘못인지 와닿지가 않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데이터 완전성이라는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의약품 시험과 생산 등 전 과정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관해서 조작을 방지하고 의약품 품질의 신뢰를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데이터 조작이 의약품 품질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GMP 기준이라고 하는데 GMP 규정의 세부 항목으로 데이터 완전성을 두고 있고요. 이걸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식품 당국 관계자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데이터 조작 사건이 엄청 터지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데이터 완전성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 기자, 궁금한 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밝혀진 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밝혀진 건가요? 이번에 데이터 위반이 적발된 MCEAT 조직 내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MCEAT 내부에서는 우리는 생산 직군이 아니라서 GMP 규정을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인식이 만연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하반기에 삼성바이오의 고객사인 해외 제약사가 삼성바이오 MCEAT 시험실에 가봤더니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취지의 클레임을 삼성바이오 측에 제기를 냈고요. 삼성바이오의 고위 입원들이 직접 시험실에 가봤더니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국 데이터 전수조사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전수조사는 삼성바이오의 품질 운영센터장인 샘 메가워 부사장 주도로 이루어졌고요. 이례적으로 수년치 데이터까지 다 까서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결과 결국 MCEAT 조직의 실무 간부인 그룹장과 그 이외의 팀장이 보직에서 해임이 됐고요. 총괄 임원이었던 이상윤 성무도 셀트리온에서 삼성바이오로 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박 기자, 결국엔 이런 데이터 규정 위반, 당국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게 법 위반 사항인지 어떻게 되나요?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식약처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식약처는 이 사건 내용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삼성바이오가 식약처에 해당 데이터 위반 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인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 지침이 위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식약처 평가 지침에 따르면 식약처가 제시한 데이터 완전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모든 입력된 기록의 완전성 유지에 관한 사항이 주요 평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조 지시서나 시험 지시서, 시험 성적서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을 했다면 품목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데이터 조작 적발이나 데이터 제시 평가 기준에 미달하지 못할 시에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벌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데이터 조작에 해당되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당국의 몫으로 보입니다. 박 기자, 이제 궁금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은 어떻게 뭐라고 나와 있나요? 회사에 물어보니까 최근 식약처가 회사에 와서 정기조사를 하긴 했는데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품질 경쟁력 제거를 위해서 우리 회사 내부의 규정이 엄격해서 징계가 된 것이지 식약처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식약처에 물어보니까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실사를 하긴 했는데 아직 문제 있다 없다 이런 식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실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추가 혐의점을 찾게 되면 이번 데이터 위반권이 문제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